조용히 괜히 사도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피가 밝히되요 야 어딨어 너? 어딨지? 누구요? 너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방불할까봐 아 네 아 핑구야 어디야 나 지금 너 짝집이지? 나 나 나 나 여긴 여기 천국이야 천국이야 천국 근데 저만큼 진짜 깔끔한 사람 없고 저만큼 진짜 자신 있는 사람 없습니다 저 집에 있는데도 하루에 두 번씩 씻는다니까요 밖에 안나가는데 사람들이 제 향기만 맡으면 불러 세워요 도대체 무슨 향이냐고 지금 나가시네요 미친거 아니냐고 지금 나가셨네요 어? 팔모도 막 잡더라니까 족발 냄새인줄 알았나보다 아 그래서 못 나가잖아 아니 근데 뭐 지금 안에만 있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요? 뭐 요즘 메타버스 다 되는데 아 메타버스에서는 향기가 벌써 그렇게 기술이 발달을 해버렸나? 모르나? 모르는데요? 컴투스에서 메타버스 출시한거 빨리 봐요 냄새도 가능하대요? 아 다되요 다되요 다되기에요? 디저트는 크로플 혹은 빙수로 쌍기요 아 크로플 맛있지 크로플 못 봤나? 으잇? 저 크로플 다이를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원피스에서 아 모래모래 열매인가? 네 사망사망 열매인가 모르겠어요 그냥 그 갈고리 후크선장이었던건 기억남 flies 웰 ... 뭐함? 아니 자꾸 나한테 오시네 배고파 죽겠는데 아까는 저한테도 왔어 아냐 뭐 inici 쉐도우 쉐도우 아이샤도우 아이샤도우 아 뭔 샤도야 진짜 아휴 나는 보기만 봐도 배부르네 고양이를 풀어봐라 미야옹 미야옹 고양이한테 물려봐라 야옹 야옹 아 제발 으응 공일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 안맞을 수 있는거아닌거? 공일이 안맞은게 천만다행이쪬 어어 빨간 오르걸 두개지만 47퍼 안타깝네요 스펠도 뭔지 모르네 탈포인가? 그건 뭐 기계도 열심히 돌리고있으니까 괜찮아요 사도하 kız 아버지 probabilities 섬ารaged karroched 아까 중국에는 그런거 겁렬 안들어가요? 그런가봐요 수녀와 수녀가 만났다 근데 이러면 좀 양보해 용서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종교 버프 아 내가 고양이 어깨 피하면 진짜로 어? 뭐 피하면 그런거죠? 나 2층 갈거다 어 됐다 여기로 오세요? 어? 아 잠깐만 아 용서 맞았네 아 다깝게 돼 여기서 뭐해? 고양이 그렇지 고양이도 느려지네 개구리긴 하다 눌렸네 너가 눌렀잖아 내가 피해줄게 오케이 난 피했어 근데 거기 앞에도 고양이 이기다 아 뭐야 이거 어 오케이 느리노루골 2개여가지고 중첩 어지러질하죠 야야야 그냥 2층으로 가 뚝뚝 빼기 빼기 뚝뚝 내 맘대로 떼 네 케어 지겹다 진짜 농담 아니라 거의 오금 지렸어요 진짜로 살짝 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 이 정도면 진짜 슈퍼 케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세 이거는 저를 세사람 만든거에요 진짜로 저 그냥 아크션이었습니다 그냥 거의 살려서 때려왔네 게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치료쯤 해주면 안되요 이게 나 바로 앞에 있는데 여기 여기 헌놓으면 나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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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괜히 사도가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기가 밟기 때문에 야 어딨어 너 어딨지 누구야 너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아 네 아 아 빙구야 어디야 나 지금 너 짝집이지 아 나 나 여기 여기 천국이야 천국이야 못 찾을걸 꼴 꼴 꼴 꼴 아니 야 너 찾으러 다니는거 같은데 용병 안먹기 아까 여기 1층에 심장 뛰었어 흐흐흐흫 무섭구만 개궁이한테 갔나 개궁이한테 가버려 아 뭐야 용병 잘했나 이렇게 빨리 일어나네 오 플래쉬를 사용했지만 안맞는거 너무 좋고요 세팅봐 마라탕 타모님과 누가 별로 안좋아했던거 같은데 개인픽구가 안좋아하면 시켜도 될거 같아요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진짜 악독한 진짜 표독스럽다 어 진짜 막 이리 바득바득 놀고 앵두들 고마워 대단한걸 어 야야야 내 근처에 있다 항상 사랑해 알았지 얘들아 뭐없다 DM으로 하라고 너그들은 어 슉 그래서 고양이를 딱 피해주는 센스 나도 저런 스킬있으면 다 피했지 아대 있었으면 자신 너도 아대를 뽑던가 해골을 내려두고 그럼 아대를 뽑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던가 빨리 만들어주세요 돌핀군이 띠껍잖아 제가 띠꺼워요? 그렇대요 정말로 뭐하다가 어 뭐야 이거 왜 끼웠어 와 렉렉렉렉렉 빨리 가요인가 아니네 에 그냥 닫아줄게요 안녕히 계세요 째 둘이 만나 치료하면 안되나 저사람들은 빨리 가요 베란다로 베란다로 란다베로 란다베로 가요 란다베로 가요 베란다 청소해야되는데 난가 이거 난가본데 난가보네 거기 개구도 있다고 핑을 한번 찍어주는 것도 하나의 센스가 아닐까 그것때문 죽었다고 해라 다 피해주기 이 자식아 어디 조그만게 아까부터 어 너는 거슬렸어 아까부터 계속 나랑 똑같은거 해가지고 이 뭐야 그 따라 따라 빼는 애 뭐야 이런 그 치즈인더 데미지더 트랩인가 거기에 어어어 손민수 했다 그래 손민수 같은 빅무 이스 이스 네이스 내가 그래도 지능이 있는 동물이다 지금 61퍼기남 버텨줄게요 어 이거 뭐야 이 자식들 믿고가 있었다 굿 아 이게 이게 또 희망편이 돼버리는구만 제우인교 희망편 다 이게 무의의 특급 케어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음 저는 이미 자원에 있었다구요 아 그래도 용병도 잘 붙어져가지고 구해줬어 그냥 딱찌개 터트릴게요 마침 용병도 해독이 집중하란 핑이었어 또 나대다가 옌병천병 해버리겠다 안녕하세요 이 너무 아름답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너무 아름답고 플레시피언 너무 아름답고 난 대단해요 받아주고싶었는데 플래시 사용합니다 라는 특급핑이 돼버렸는걸 이건 특급핑핑이야 대문이 열렸어요 이거 노래 안불러 쓰면 살았다 인정? 진짜 나 진짜 ADH 된가봐 진짜 집중력은 결핍이야 진짜로 병원 한번 가야겠다 어 어이 비위장에 아 어쩐지 비위가 상하더라 사도했어요 못들었으면 다시 말해줘요 어쩐지 비위가 상하더라 근데 만약에 비위장인데 상하이에도 산다? 이거 못 막는다 얼른 상하이 치즈보고 가야됩니다 아 아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어머데 또다시 아 희 Bush 그 희 엑 엑 그